국내산 강원도 더덕 구매문에 010-8919-5930, 010-2939-2527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강원도 더덕특가 할인 판매 진행합니다. 백박스 한정 수량 판매합니다. 국내산 강원도 더덕특가 할인 판매 진행합니다. 더덕은 사포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쌉싸름한 맛이 나며 고유의 향이 매우 강합니다. 더덕은 기관지 질환 완화와 동맥 경화 예방,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가격 1kg당 2만9천원 배송비 5천원 추가, 5kg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국내산 강원도 더덕특가 할인 판매 진행합니다. 구매문에 010-8919-5930, 010-2939-2527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농산물.com 신축시장 팀원 신축시장